오늘 김장에서 눈빡 올게? 응? 나도 따놓고 먹어 한꺼리씩 먹고 있어요? 그래 이게 너희 몸에서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무당이라는 거야 애기씨? 물어보지 마 애기씨인지 어른인지 어른이 먹는지 언제가 내가 먹을 것이지 내 애기가 보면 돼 물어보지 마 제가 끓이고 있대요 끓이고 있대요 그래서 옛날 소식 가서 욕쟁이 지면서 가는 거야 대답을 알지 세상 맛있고 나는 굿하는 날도 이 생선을 먼저 먹어야지 물을 먼저 먹어야지 정말 타고 먹어야지 다 놔 이럴 때 집에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제일 힘들지 이런 모습을 보면 가족들이 제일 힘들지 어느 정도 보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보다 보다 해도 항상 곤란하고 바삭하고 조금 더 찍어도 되나요? leading the push we'll do this but you won't stop baby is that the person who cares? it's not that the person who cares it's not that the person who cares in a dua but it is not that the other person who cares in a dua the person who ca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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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